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코드번호가 2220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CIS는요. 리튬 2차전지 생산을 위해서 전국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2차전지 전공정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을 생산설비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슬리팅 공정에는 불량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나벨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Y와 LG 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는 노트볼트사라고 하는 스위덴 업체에도 납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공급계약 체결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CIS가 되겠고요. 여기 뉴스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11월 16일날 2차전지 전국공정 제조장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3억입니다. 노트볼트사와 공급계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시작일이 11월 13일부터 여기 보시면은 7월 30일, 202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 1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되겠네요. 1년 8개월 동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들어가는 금액치고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도 이런 계약 자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호재는 맞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I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종고체 전지 상용화 장비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CIS와 미래컴퍼니 DH, 종고체 전지 상용화 장비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고 6일날, 여기 6일은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고체 전지 관련해가지고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CIS가 어떤 일을, 어떤 거를 당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IS는 양극, 응극, 극판을 합작하는 라미레이션 장비를 맡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회사 중에 CIS가 맡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고체 전지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CIS가 아주 독보적인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IS의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이 203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1억이 나왔고요.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7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7억은요. CIS가 뭔가 사업을 잘못해서 생긴 마이너스 7억이 아니고 전환사체에 따른 가격이기 때문에 장부상의 가치로 마이너스 7억이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11월 13일 날 보시면은 여기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CIS가 파생상품을 만져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환사체 전환 가격과 주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실은 장부상에만 기록되고 있는 손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분기에는 적자가 나왔지만 3분기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4분기도 다시 흑자가 굳혀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CIS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차전지 주들이 CIS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CIS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M플러스 이런 것도 2차전지 관련주인데 이런 것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유독 눈에 띄는 거는 NS 정도가 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여기 LG하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하학도 오늘 보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이거는 좀 올라가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모그린텍 이런 것도 2차전지 관련주죠. 이런 거는 또 올라가고 있네요. 차별화가 조금 되는가 봅니다. 이런 것도 2차전지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CIS는 조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여드린 예시보다 2차전지 관련주 전체를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신 소재라고 하는 회사도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좀 쉬어갑니다. 쉬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이 지금 주가가 7,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영 힘을 못 쓰고 잠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 6,000원 6,000원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6,000원 자리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나는 투자를 해서 사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나누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6,000원 자리를 저는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자리가 저는 강력한 지지대로 보고 있고요. 이 자리가 깨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고 그리고 단지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조금 쉬어갈 때 CIS도 조금 쉬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웹미에 보시면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AP투자연구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기에는 되겠고요. 맨 밑에 보시면 가장 최신의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그 다음에 낙서닭종합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으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기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